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정학적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주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입니다. 북한의 강화된 핵 프로그램에서부터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필요합니다. 장기 작전 능력과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핵잠수함이야말로 이러한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핵공격함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핵잠수함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폭탄 선언하며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논의가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수함 수출 강국 프랑스가 최근 브라질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핵 확산 방지 방침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서도 브라질이 원한다면 프랑스는 핵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T급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데 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질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핵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금물살을 탈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 인수중 공격정 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해군의 핵무장 강화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상전투함정은 740여 척, 잠수함은 76척으로 우리 해군이 수상전투함정 140여 척과 잠수함 21척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런 수적 열세를 월등한 성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그 전략이 먹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핵 어뢰까지 개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북한 해군이 보유하게 될 SLBM과 SLCM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SLBM과 SLC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의 도발을 핵 잠수함으로 우리가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성과 기동성이 출중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6년이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1978년 사거리 2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1984년 스커드 비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군 안팎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한미 주둔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국방비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금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잠수함 개발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을 만들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독도 및 이어도 해양 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경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같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핵잠은 없지만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등 잠수함 전력이 상당하기에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핵잠수함 전력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착수하려 했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국제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만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눈과 귀, 주먹을 모두 갖춘 3600T급 최신형 잠수함의 세 번째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올해 초 방사청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 회의를 열고 장보고선 배치,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형 차기 핵잠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치인은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번 잠수함은 직전에 비해 길이가 양 6M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는데 잠수함의 주먹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강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은밀성과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선 안창호함과 암무암 등은 디젤 기관과 납축전지 추진 체계로 설계됐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도 탐지 표적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장보고인은 기술의 국산화가 80%에 달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국은 제레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을 입증시키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형 핵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막강한 역할을 더 부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혼란스러워진 글로벌 안보 상황에 북한의 핵 고도화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핵 보유 의지가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과 더불어 소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 중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장보고1, 장보고2, 장보고3 잠수함을 연이어 만들면서 잠수함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 확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듯 전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 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핵잠을 개발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루 국영 방산기업 FAME 현대로템으로부터 k-808장갑차 3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남미의 국가 페루가 hd현대중공업의 함정 내척을 주문하더니 한국의 k-808장갑차 30대까지 계약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 장갑차 사업에서 지난해 세르비아의 한 기업이 제안한 장갑차 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현대로템이 제안한 k-808은 한 대당 259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제안 중 하나가 되어 조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돌연 페루는 한국의 k-808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 다고 발표했습니다. k-808장갑차가 대당 259만 달러로 30대를 도입하면 107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페루가 hd현대와 계약한 함정의 규모는 4억 6,290만 달러 6,240억 원로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의 기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 향후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렇게 급히 한국의 함정을 역대 최고액으로 계약하고 비싼 장갑차까지 도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 가 한국의 함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 티급 해양경찰청 3000일함은 1994년 부산 해경에 배치되어 올해 3월까지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습니다. 한국은 이 노후된 함정을 해체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해외에 무상 양해를 할 경우 페루 현대중공업 수주와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유지 보수 발주가 꾸준히 이뤄져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엔 추후 부품 조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를 무상으로 받는 나라는 엄청난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무상으로 주는 한국에게도 처분 비용이 들지 않고 추후 경제적 이익 까지 챙길 수 있는 원원이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쓰고 퇴역한 3000일함은 에콰도르군에 인도되자마자 놀랍게도 인근 남미 지역에서 바로 최강 전함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0일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000통급 대형 함정으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이릅니다. 3000일함 양해는 해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가장 큰 선박의 해외무상 양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콰도르의 선박이 인도되면 해당 지역에선 아마 가장 큰 함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 함정을 받으면 에콰도르는 자체 무장까지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3국에 대한 개발 원조 확대를 공헌했기에 이번 3000일함을 무상 양해하는 것에 원조를 받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여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해경함정을 무상으로 받는 데엔 경쟁이 무척 치열했는데 대신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가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에콰도르는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지만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군 파병 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500T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포니 승용 차육대의 첫 공식 수출국가도 에콰도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인수비용을 내리는 국가 가운데 에콰도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0년이 된 함정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무장하면 최강 전함이 된다는 삼천이람이 에콰도르에게 넘어가자 페루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에콰도르와 페루는 인적국으로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스페인어권의 안데스 공동체 일원국이지만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이 2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941년에 에콰도르 페루 전쟁이 벌어졌고 분쟁은 1998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 194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했으나 의정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약 78km 티원트자 정글 부근에서 국경 분쟁이 빈발해 왔습니다. 41년, 81년, 95년엔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페루가 에콰도르의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당시엔 에콰도르의 환자가 늘어나자 페루가 국경을 봉쇄해 에콰도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천이람의 에콰도르 무상양현은 남미 북서 지역 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페루에게는 비상 상황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최근의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거대한 한국산 함정을 에콰도르가 받아왔습니다. 또한 삼천이람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에서 쓰는 경비함정이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약하기 위해 왔습니다. 또 에콰도르에서는 해경이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삼천이람은 국경을 지키는 경비함정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 전투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에콰도르 로프레도 국방부 장관은 방안의 해양경찰청에서 삼천통급 함정 양해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명 후 삼천이람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 치안안전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라 본다며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 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뿌리난 페루는 에콰도르의 무상양해된 삼천이람을 만든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선 발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군함 중 호위함이 삼천 사백톤급으로 삼천이람에 비해 만제 배수량 기준 사백톤 가량이 큽니다. 에콰도르보다 잘 사는 페루는 내 돈으로 살 테니 에콰도르가 무상으로 받은 함정보다 더 큰 함정을 주문해버린 것입니다. 페루 함정 사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및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페루 구경 심화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심화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의 공여한 삼천이람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의 수주한 3,400톤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까지만 최강 전함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이람은 한국에서 30여 년 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을 때 출항해 법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지난 2005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바다에서 조업하던 신풍우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질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우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삼천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는데 삼천이람은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울산 연포부두 내 석유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삼천이람이 이제는 에콰도르에게 인도되어 그 지역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 에콰도르 두 나라 모두와 원만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에콰도르에게는 개발원조라는 이름하에 경비함정을 무상으로 주고 페루에게는 군함과 장갑차 등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 두 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중남미 나라들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군함과 장갑차를 비롯해 최근에는 FA-50 전투기를 수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나라들에게 퇴역하는 군함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럴 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나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액 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하나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중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만 5천 T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를 필드로 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전투차 IFV 2600대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에 인도 방산업체 L 언드티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고 수출대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하나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 언드티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현지 생산해 인도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하나는 K2105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의 개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만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한해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만오즈 판대 참모총장은 지난달 20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군이 과거 한국전쟁에서 여당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백문이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트주의 엘 언드티 생산 시설에서 K-9 백문이 제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엘 언드티에서 화력통제 장치, 직사체계, 탄약관리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지하병으로 국경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0i 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는 K-9 전조등의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한화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의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참모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관리와 감시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자폭드론 샤에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락이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금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 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에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지를 활용해 1kw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 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을 내놓는 등 대국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이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환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로는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랜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 규모 공장에서 생산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와 창신메모리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메모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NAND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메모리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디렘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과 물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위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벤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 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 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 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작전에 동참했기에 14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안기에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랜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랜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가량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 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이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